공연하신다면서요? 맞아요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? 네 명앤신아 정말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매진이래요 여러분 아니 안무도 공연하시지 않으세요? 네 저희도 사실 매진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비찌 공연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놀아볼까 하는데 그렇죠 사실 바비찌 노래 중에 파리파리라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노래방 가면 이 노래밖에 안 들려요 많이 신나지는 그런 응원 구호가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? 일단 첫 번째는 킵 미어 컷 베이드베이베이 맞습니다 이게 가장 쉽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민경이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너무 잘하신다 인이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신이 너무 나가지고 자 세 번째 콜미 콜미 텔미 텔미 콜미 그게 아니라 아니 왜 우리를 보는데 창피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데 왜 벌써 창피해 하시는 거야 혼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요 아 혼낸다는 느낌으로 앙클 지금 콜미 그렇죠 짜증을 확 내면서 텔미 잘한다 수아 씨 약간 이런 정도 잘하는구나 그래요? 너무 잘한다 인정받았다 인정받았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즐겨볼까요? 와우 여러분 지금 저희랑 같이 노래방에 온 거예요 네 노래방 온 것처럼 한번 놀아 봅시다 진짜 bonding 진짜 И의 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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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를 향해 소리쳐 널 기다릴게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